첫 번째 지식산업센터의 정의에서부터 시작해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률 제1조에 이런 문장이 나오죠. 이 법은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로 시작되는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의 집적이라는 표현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 법을 통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입주적격 업체들이 하나의 제한된 동일한 토지 위에 가급적이면 많이 모여서 그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게끔 도와주고자 하는 법률의 취지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땅이 적은 나라입니다. 주택을 지을 땅도 부족합니다만 이렇게 효율성을 제조업체 혹은 IT 업체들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입지의 땅도 굉장히 제한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좋은 입지에 동일한 토지 면적 위에 가급적이면 많은 중소기업체들이 한 곳에 모여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끔 돕고자 하는 취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산업센터에는 기본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입주적격 업체들의 업종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 지식산업 그리고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또 이러한 입주적격 업체들이 편리하게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지원시설이 필요할 것입니다. 당연히 은행도 필요할 것이고요. 병원도 필요할 것이고 판매시설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한 용도의 지원시설이 2조에 같이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행령에서는 지식산업센터의 외형에 대한 부분을 규모에 대한 부분을 좀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4조의 6을 보시면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산업 직접 활성화를 위한 법률입니다. 최소한 3층 이상은 되어야 그것이 가능할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산업 분야 중에 하나인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최소한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는 시설 규모를 갖고 있는 건물이어야 한다라고 먼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뒤이어서 나오는 세부적인 요건들을 보시자면 건축법 시행령 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바닥 면적이 건축 면적의 300% 이상일 것이라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선가 한 번쯤은 보셨을 표현일 것입니다. 바닥 면적이 건축 면적의 300% 이상이다라는 뜻은 곧 용적률이 300% 이상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계속해서 제1조에 나와 있었던 산업 집적화와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너무 저층의 건물이라면 사실 굳이 지식산업센터라는 명칭을 붙여가면서까지 별도의 법률에서 규정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공을 들일 필요가 없을 것이죠. 최대한 많은 기업체가 들어갈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고밀도로 건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로 중공업지역에 지어집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중공업체 종합발전계획에 따라서 복합용지 개발을 할 경우에 용적률 최대 480%까지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비교해서 보자면 주택시장에 있어서는 층고와 용적률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규제를 하는 경향이라고 한다면 그 반면에 지식산업센터에 있어서는 용적률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효율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좀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